가니 가니는 오늘 처음 밖으로 나왔어 눈이 부시게 밝은 하루 엄마는 가니 모르는 게 나무만 타셨어 언제나 그건 엄마의 생각이 없지 가끔은 나도 너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아 마음에 어딘가도 깊숙이 들어가 엄마는 가니가 행복하지 않다 하셨어 흐르는 시간 앞에 혼자서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건 엄마였어 가니는 손끝에 하늘을 향해 가리켰지 때로는 그걸로 그만됐다고 생각을 하지 어떤 슬픔이 내게 길을 물어왔을 때 때로는 그걸로 그만됐다고 생각을 하지 어떤 슬픔이 내게 길을 물어왔을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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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쓰AM을 샤워 받기 그 쓰값이 길을 물어왔을 때 음이 아니라 얇은 다시 한번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젤을 바탕을